룬하고 특성 다 그대로 가겠죠? 콩이랑 낫겠지? 스킨은? 달빛 악령 모르가나 가볼게요 일러스트는 그대로인데 인게임이 좀 예뻐졌어 모르가나가 원래 약간 그 치마가 되게 펑퍼짐했잖아 이걸 좀 정리해줘서 약간 좀 야한.. 그건 아닌데 약간 섹시하게 정리해주셨더라고 봐봐 봐봐 원래 모르가나가 다리가 없었어 리메이크 되기 전에 아시죠 님들 봐봐 이거 좀 섹시하게 바꿔줬다고 그랬잖아 좀 얄.. 얄쌍하게 바뀌었어 얄쌍하게 그치 신발 보였지? 그래 발도 보여 신발도 보이고 봐봐 엄맛 아 불실 찍었는데? 큰일났다 그린들 나이스 저거 잡지 않았냐? 못잡았냐? 올렸다 돌렸다 괜찮아요 원래 인베에서 후반에 후반에 많이 원래 초반에 인베에서 성공한 애들이 꼭 게임에서 져요 서폰미코 안좋다고 할거잖아 왜 좋다 그래 아 맞아 이거 그리고 W가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W가 전에 바닥에 그냥 생겼잖아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좋겠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너무 잘해 아 뭔가 모르가나가 리메이크 된거 소용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가나가 됐네 그 모르가나 자체가 좋으니까 헬카림아 더블킬이다 이거 오면 더블킬이다 진짜로 와 왜케잘해? 아니 진짜 리메이크 됐어요 평타 보이면 몰라? 스킬 나가던거가 더블유랑 모르가나 원래 다리 안보였지 지금 여기 구두 보이냐? 구두? 섹시한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문신 보이냐 이거? 어? 강만여자 와.. 어떡해! 인생챔프 수준인데? 뭐지? 야.. 저런 애가 내 편이었을까? 아주 끔찍하다! 어? 숨지려! 난 못먹을게 난 못먹을게 음 나이스 지랬고 소라 카페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이걸 날 준다고? 아니 야 얼마나 신뢰를 많이 받는거야? 서폿 모르가나한테 글로를 준다고? 뭐야 이 무한신뢰는? 어 이렇게 되면 내가 라인인척 해야겠다 어 이제 책 가기죠 책 역시 모르가나는 책이지 AP 서폿은 책을 가져야돼요 소라 카페이님 20개 선물 잠깐 그럼 AP 타입 후 에이섬서 널 가야하나 아.. 뭐야 아니 모르가나가 리메이크가 돼서 좋은거 아닌데 모르가나 잘하고 있는겨 누가 보면 미드모르가나인줄 알겠어 서포템을 이제 지금 좀 신중해야돼 서포템을 가야하나 일단은 레지아에 사고 고민하자 야 제발요 나 진짜 두나마에서 가서 한걸 야 나 레지아인데 야 야 나 레지아인데 1대3 때문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묘하냐 제이세랑 아스트로키 냄새 난다고? 그런소리 하지마 아직 맞지 않았어 아니야 나 아직 맞지 않았어 나 감기야 괜찮아 나한테 나 안 함 난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속!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이속 빨라지면 빨라진다고 이게 따라갈 때 이속만 빨라지고 저 챔피언은 넘어선 이속이 안 빨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서포드로서 서폿템 하나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향로 하나는 가져야겠다 캡티를 위해 맞췄어 맞췄다고 캡틸아! 엄마! 저걸 아무것도 못했어 캡틸한테 불을 주면 어시다 이거 캡틸이 지금 개세다 사람인가 와아 사람인가 출동! 어시 갖고 와라 메지아이다 얘들아 잘 싸웠어 그건 좋았다 아주 잘 싸웠어 한 방이 20스텍 누가 감히 메지아이를 팔라고 하였는가 까비 벗어라 태어라 벗어라 으야 나 맞쩍뎅 으어어어어 나 맞쩍뎅 요기다 리메이크된거 진짜 좋다 이거 이속발라진거 완전 좋다 에이 이거 바로 먹으면 나오겠지 유하 오르가나 리메이크 많이 하세요 뻔나세요 뻔나세요 오르가나 역시 메이지아이 저 서폼 맞습니다 향로 보이시죠? 완벽한 서포템이다 진짜 수호자의 눈과 불타는 향로 이 두 개면 진짜 서포터라는 인증이지 이리 와 어씨가 꺼 어씨 주워 오너라 진짜 꺼져 멍청이 내가 힘이 들어가 줄게 아 자아봐 줄게 여기 어디있지? 왼쪽으로 기똥 찼어 그냥 그냥 기똥 찼다고 이게 서포시지 바텀 캐리 카림 줄게요 메인 엘파나이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식 그리고